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근데 사실 지우면요. 저도 눈가 주름 애기 낳고 나서 좀 많아졌어요. 눈 밑에 훅 꺼진 거 진짜 고민이고요. 팔자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훅 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제가 아예 눈가 주름을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가 주름 그려서 보여드리고 다크서클에 팔자 주름, 기미 잡티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진 찍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셀카. 우리 여자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커버 될까 싶으시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제가 커버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마블링 녹이셔서 얼굴로 가져갈게요. 한번 쓱. 바로 커버가 되죠. 정말 커버력만큼은 홈앤쇼핑 최다 커버 임상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고 실제로 지나가는 자리자리마다 광이 싹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면 와 이거 내 얼굴에서 나는 광 맞아 싶을 정도로. 그리고 콧막을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게 커버가 너무 좋았고 반대쪽도 살짝 올려볼까 봐요. 반대쪽도 그냥 싹싹싹 지나가는 이후 자리자리마다 광이 싹 채워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보이세요?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옆쪽도 이렇게 내 라인에 맞춰서 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광은 굉장히 반짝반짝한데 실제로 누가 남을 봤을 때는 정말 잡티 없는 피부, 요철 없는 피부, 주름 없는 피부처럼 매끈하게 커버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 느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심지어 광이 많이 닿아 보니까 좀 끈적이겠지 하셨던 분들 제가 융천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풀풀 날리는 융원단인데요. 꾸욱 누르고 보세요. 보여드립니다. 묻어나죠.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셔도 검은 먼지 같은 거 전혀 묻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은 나면서 끈적이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기술력을 전문가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니하우스를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분들이 해주신 것처럼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집에 전문가들을 모셔온 듯한 그런 느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제니하우스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얼굴만은 그야말로 제니하우스 갔다 온 것처럼 실제로 똑같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 방금 모공커버, 주름커버 싹 다 잘 되는 거 보셨죠? 안쪽이 심지어 성분 자체도 정말 순한 성분들로 꽉꽉 채워드릴 건데요. 비타민이 무려 7000ppm. 안쪽부터 비타민 관리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미백 기능성에 주름 기능성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요즘 낮 되면 자외선 차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SPF 50에 PAEE 트리플로 해서 최고지수로 챙겨드립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따로 안 해보셔도 되는 거고 파운데이션에 모공 주름커버까지 싹 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진짜 여러가지 막 섞어서 메이크업하는 그런 뽀샤시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홈앤쇼핑 유일하게 최다 커버 임상까지 갖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눈가 주름 사이에 끼는 거 진짜 많죠. 눈가, 팔자, 그리고 미간 주름, 이마 주름 세세한 주름을 싹 다 커버해드리면서 모공에 피부결까지 매끈매끈 심지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막 수분향이 증가해서 너무 촉촉한 느낌 좋았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상관 얼굴로 확인하셨죠. 맞아요. 진짜 이 정도라면요. 여름에 우리 피부 맡길만 하지 않아요. 벌써 날씨가 너무나 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잡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고요. 광노화라고 해서 피부에 주름도 늘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근데 내 피부는 그냥 최고지수로 자외선 차단, 철통 방어하면서 비타민 크림으로 영양 보충 해주면서 얼굴에 요철 굴고 뭔가 잡티 싹 커버하는 이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계시면 여름에 늙는다는 느낌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시죠. 저희 최초로 이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많은 거 제일 좋아하세요. 모든 분들께 본품 가장 많이 최대 수준으로 하나 둘 셋 개 리필까지 2종을 더 챙겨드리니까 무려 파운데이션 5개 용량을 다 받아보십니다. 여기에 브러쉬 하나의 가격이 4만 5천 원. 실제로 제니하우스에서 구매 많이 하시거든요. 그동안 3종까지 많이 보셨죠? 근데 오늘 모든 분들께 하나 더 최초로 최다 4종을 맞춰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너무 신기한 날이에요. 난리 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브러쉬도 하나 더 무조건 챙겨드릴 거고 트리트먼트 에센스, 오로라 에센스라고 해서 이 빛깔 보이세요. 안쪽에 자연유래 성분 들어가 있어서 진짜 순하고 촉촉하게 써보실 수 있는 에센스까지 기초까지 저희가 챙겨드릴 거고 여배우 립스틱이라고 해서 이거 진짜 컬러 너무 예쁘거든요. 세 가지 컬러 중에 일종 랜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요즘 이제 여름 되면서 나들이 많이 가시다 보니까 아우 나 립스틱 하나 새 걸로 사볼까 요즘 유행하는 컬러 하나 사볼까 고민되셨다면 저희가 오늘 아예 립스틱까지 무조건 다 챙겨드릴게요. 이 구성 이 조건 그야말로 최강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 바로 지금 이 방송입니다. 잡으셔야 돼요. 주문전환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놓치시면 이 기회 다시나 없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세요.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입니다.